집에서 샤워하고 이렇게 남편이 뭐 거실에 있든 그럴 땐 어떡해요? 그런 건가요? 절대 그런 걸 안 보여주세요. 편안한 모습도 보고 싶은데 자기 관리가 되게 좋으신 거죠. 조금 아쉽죠. 우리가 한번 데리고 와. 일단 치료하는 거. 모시고 한번 갈게요. 아 알겠다. 다 들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제가 칭찬은. 칭찬은 흉곤가요? 저희 사이는 무조건 효자예요. 우선이 부모님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뜸을 했어요. 편을 조금씩 들어주면서 그쪽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남자다 그러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사이도 보면 애교도 많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해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좋던데요? 나도 나이도 호감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만이 보는 욱하는 성격도 있어요. 그것도 없도 못해요. 다 있지 하나씩은. 있는데 성격이 조금 더 욱해요. 어떤 일에 그렇게 묵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서 얻은 자는 욱해요. 양통에다가 간장 넣으면 조금 많네. 됐어.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러면 기가 찼어. 저걸 왜 욱하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죠. 사이는 화도 안 내는 그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또 화를 안 내요. 예. 그런데 단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가 모르잖아 단점을. 아무리 이렇게 아들 같고 허물이 없고 그렇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사위니까 그건 그런데 아무리 허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역시 백년손님은 백년손님이에요. 속에 담고 있는 건 전혀 없으시고 우리 사위는 담고 있는 게 없어요. 장모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 그래서 저에 대해서 사위가 나이가 많아서 오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부담감을 주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리고 초과집에 내려가도 스타일이 배려하는 스타일. 항상 사위가 불편할까 봐 배려드리고 사실 이 벽을 살짝 깨고 가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 대려 때문에 어쩔 때는 더 어렵기도 하지만 항상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특히 신경 많이 써야 될 게 뭐냐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예의 차리면 정말 남이야 그때는. 맞아요. 너무 지나친 예의는. 여기는 예의를 차려봐야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별로 예의가 안 갖춰지는데 몇 살 차이가 안 나는데 예의 깍둑히 갇히면 완전히 남기지 뭐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되실까요? 장모님이요? 장모님은 54. 아, 54. 저희 장모님은 52. 아, 52이면 나보다 어려. 어떤 사이 어리죠? 62년생이란 말이야. 나는 보는데 나는 지금 4인으로 살 때가 아니라 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렇다네요. 아, 이거 딱 그렇더라고요.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오늘 오니까 좀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사위는 제가 어색할까봐 와서 막 암마도 해주고 어머니 좋죠 좋죠 이러는데 마음은 안 좋더라고 솔직하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사위를 생각할 때 내 아들과 똑같다. 그래야지 사랑이 생기지. 그거는 그런데요. 아들 같고 이제 허물이 없고 이제 그렇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사위니까 그건 그런데 그래도 늘 사돈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돈이 봤을 때는 좀 내가 맡긴 것 같다. 남의 아들이라는 걸 좀 하고 싶어요. 내 말이 딸이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가 딸같이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 그렇죠. 말이 이것이 그럼요.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고 사위는 사위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름이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깐 제 말은 책임제입니다. 나는 우리 장인 장모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체크해 봐야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틀밤 잤거든요. 저는 세밤 네. 나는 다섯밤 잤나? 제 선배님이시라. 아니 한반도 안 잤어요. 오늘 첫밤이에요. 저도 세밤 자니까 진짜 친엄마 아빠처럼 그 앞에서 이제 수다맨도 되는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네. 다른 또 한 가족이 구성이 되는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고요. 한 밤보다 두 밤이 더 낫고 네 맞아요. 두 밤 자고 나니까 한 번씩 더 수고해지고 네. 다섯 번 자고 나면 어떨지 상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많이 잤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혼자도 많이 주무셨어요? devil 둡지 서 척 해두리 해 diagnosed 부 들어라 엉링 이번 계절 edel 어 broadcasting agn altitude 크리 Wake antig 연 avis 전 Así 안녕